한국에서 우리 무슬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답은 한가지입니다. 답은 선지자 모하마살렐라와 월사님께서 메카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메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카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상황보다 더 비이슬람이 성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음주 도박에 빠져있고 사례를 저지르고 절도를 하고 분여자를 강간하는 등등의 또는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메카사회이다. 그렇게 메카 사회가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부조리가 만년한 그런 메카 사회에서 사도님께서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그렇게 외친 거 아니고 손수 그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 둘씩 감동을 받아서 이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숙소해야 된다